네 끝 몇몇 정리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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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자 세팅하고 라이프야 빨리 책상 가져와야지 그래야 여기서 저기 화면이 상차일까요? 이걸로 하려고 그래 작은 걸로 어 그래 작은 거 좋다 어우 냄새 죽이는데? 58분 이거 누구 거야? 이건 락현이 건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응 두고 있을게 그냥 애들은 씌우지 마 이거 씌우는 거 아닌 거 같아 다들 저 똥 의자 두 개 더 가지고 와야지 58분 58분 천천히 해도 되겠다 가운데 앉으세요 응 아 내가 가운데 너 이렇게 앉는 거야? 네 아저씨 아저씨 이리 오세요 저 아주 삼촌 축하합니다 59분입니다 59분입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축하를 받네 나 진짜 감회가 새롭다 주영아 뭐가? 올해 생일을 너가 이렇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응 어? 너랑 일도 안 친했잖아 맞아 나도 그니까 어떻게 너랑 이렇게 너가 이렇게 차려주는 음식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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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12시 자 갈게요 와 멘트 아주 야무셨어 네 저의 고맙습니다 저의 나중에 상해서 드시도록 합시다 응 네 생일선물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응 3개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와 또 양념 5050개 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다 진짜 정말로 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살초기가 또 100개 감사합니다 지금 선물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응 뭐야? 여러분들 주세요 프라다 프라다 어이고 레전테인먼트 또 100개 감사함이고 고맙습니다 우와! 살쪄기 우리 형 때문에 많이 웃었다 생일축하 진짜 너무 고맙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 너무 하남자 같았네 병신같이 진짜 맞아요 아 진짜 많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속이 좁아서 이거는 어떻게 천성이라 고쳐지지가 않네요 담배 아이고 미국불을 주셨네 진짜 너무 고맙다 설정에 너무 고마워 오늘 술 한잔하자 우리 오늘 술 한잔하자 왜 나 방금 째려봤어 못생겼어 아니 아니 오늘 이쁜데? 차림새도 그러고? 두 가지가 안에 들어있어요 두 가지? 명품선물인거야? 네 보통선 뭐 뜯어갔다고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손 뺏겼다 이런 이딴 말 안찍거리셨으면 좋겠어요 모자네 후라다 모자네 후라다 모자네 후라다 우리 맨조니님 또 300개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전자 하나 꺼놨었는데 제가 또 별로 안좋아하시네요 이거 근데 이거 얼마야? 하나 써 하나 써 가격에 봐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근데 한번 써보세요 어 이거 내 사이즈가 맞나? 네 그 헬멧에 써있는거 보고 산건데 어 그래 그래 어어 써볼게 책을 책을 만져야돼 아 그렇게 해야되는거야? 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오 좋은데? 코라다 모자를 자 그다음에 옷인데요 하도 옷 없다고 찡얼거리셔서 흰 옷이다 모자 100만 원 넘는 거네 아 주문하세요 100만 원 안 넘어요 근데 총 100만 원을 넘게 썼어요 아 아 그래 감사합니다 어제 만기 받은 걸로 하도 질아라ивается 가지고 본인 사이즈에 맞는 걸로 이건 또 스투시야? 네 스투시 스투시 좋네 너무 고맙네 진짜 뭐야 돈으로 줄 걸 그랬나? 주인님 고맙다 진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밥도 다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다 한우로 준비했기 때문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밥까지 선물이네요 그러면 저는 뭐 약소하지만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약소하지만 너도 선물 아 야 뭔 선물 또 이렇게 준비를 하냐 그래서 악법 사장이 아닌가 봐요 스투시 아이고 랄프가 또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인 걸 준비했습니다 실용적인 거? az 원화월 그런 거 가혹장 food 항상 물을 소스로 들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장한 텀블러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좋다 헐 텀블러 크리스팬 응 우리 랄프 너무 고맙고 사실 랄프가 또 저번에 신발도 선물해주고 그랬었어 진짜 수용적이구만 그래 가자 형 스타일인지 모르겠네 잘했어 고마워 아이고 랄프가 또 이렇게 사실 BJ랑 매니저 사이에 선물주고 그런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 고맙다 랄프야 진짜 이거 잘 저게 할게 거기다 물 넣으셔도 돼요 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해서 여는 거구만 응 좋네 나 이따가 술? 야 집에 술 있어던데 소주랑 있어요 맥주랑 소주 맥주? 그래도 좀 다 됐네?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좀 차리고 뭐 식사를 좀 하시죠 음 고프로 식사는 잡수도 없어 어 썩이 좀 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내가 남자가 해야지 그렇지 에이 우와 야 김지영 원래 두개 더 있거든 아니 김지영 김지영 너 없으면 너 없으면 진짜 나 많이 오래 쓸 거 같다 존나 도움 되네 그래 도움 안 된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도움 존나 안 된다 그랬었는데 도움 안 된다고 도움 안 된다고 와.. 나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여러분들? 야 생일인데 나 뭔가 되게 리프레쉬 된다. 기분 존나 좋다 진짜. 이게 생일인가? 일단 랄프야 이거 찍어서 올려. 카페에다가. 야 나물에다가 한공규 갑니다. 이게 실제로 봐야 더 멋있어 그치? 이거 미쳤다 얘. 아니 미쳤어 진짜 너무. 줍다리 왔어? 5등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 저기 원하는 컨셉에 방사를 해주는 건데. 주영 누나 옆자리 아직 비었죠? 응 비었어 완전히. 줍다리 왔어? 음식 다 한 거야? 아 원래 더 있거든? 근데 도저히 못 올리겠어서 그냥 이것만 했어. 원래 사실 굴비랑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렇게 드십시다. 야 오늘은 크로마키 다 치워버릴까? 어때? 어 좀 보기가 싫다. 어 미아쭈아 이거 먹을래? 미아쭈아 이거 먹을래? 미아쭈아. 자. 3명. 어. 보이나? 공주 여기서 먹어? 미아쭈아 이리와. 뭔가 다치야 될 거 같은데. 미아쭈아 이리와. 야 일로와. 미아쭈아 이리와. 라이프야 의자 세팅하고. 근데 이거 다 Wenne 다 치워. 응 그럴래 이제 진짜 죽겠다 어 명절급이네 아까 형도 집에 썩은 냄새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인을 찾았어요 뭔데? 아 진짜? 나 여기다 뭐 음식 먹다 뱉은 거 있었거든 난 언제든 여기 있어요 웨이비 바닥 엄청 끼부리네 그러니까 점만 남자놈이 왜 저렇게 끼부리노 나가 여자니까 메뉴 설명 갈까요? 메뉴 설명 좋지 일단 그전에 김주영 오늘 너무 고생해줬고 김주영이 진짜 제 인생에 등불이에요 정말 정말 뭔가 방향을 찾아가게끔 해주는 여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김주영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어 진짜 너무 고맙고 니 생일이 언제니? 지났죠 8월 2일 8월 2일? 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널 알게 됐구나 일단 이중홍키우키 너 생일땐 뭐 했어? 방송했지 방송했어? 몇 개 봤어 그때? 몰라 기억 안 나네 안녕하세요 이따 볼게 8월 별포선 봐봐 아 보지마 봐봐봐 한번 보지 말라는데 그걸 또 봐야겠습니까 바로 볼게요 응 바로 봐줄게 어 8월에 방송 많이 안 했어 음 음 방지 바꾸자 행복하네요 공연 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음 오 따먹었어? 백걸 했어요 안 볼게요 아 다행이다 음 소란 이거 먹고 드실까지야, 밥 먹고. 어, 먹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일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무난 인사 올립니다. 주영, 예의도 안녕. 안녕. 주거기 어서와. 멘트만 듣고 주거기일 거라고 생각했어. 음. 자, 하나 더 드세요. 자, 장기자랑 한 번 하자. 무이나? 가만해? 어, 야, 가져가. 왜 물었어? 아, 장기자랑 하려 했는데, 이거. 나는 자 풍력 있는 남자. 어? 그 순이 피로 끓는 상남자. 그 순이 피로 끓는 상남자. 그 순이 피로 끓는 상남자. 메리 에저스마스. 하아. 우와. 우와. 그 순이 피로 끓는 상남자. 오늘만큼은 이거 쏠게 말고 주영이 생일은 꼭 챙겨주자. 저만한. 어, 진짜로. 아, 정말. 세상에, 세상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식사식사개랑. 오늘만큼은 식사식사개. 어, 오빠. 롯데타워가 얘 치려고 해. 요즘에. 응응응응. 지금 캠 크로마켓 들어가 있나요? 어, 이건 크로마켓 들어가 있고. 이거 빼면 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은. 미친 아니야? 우와, 배줍달 뭐야? 우와. 우와. 이제 소리 끌게요. 우와, 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와, 한방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삼총,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야, 저기 바람 많이 불어서. 이거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저기는 닫는 게 좋아. 자, 이제 다들 좀 앉고. 식사들 합시다. 해적달 너무 좋아. 왜,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하악. 왜 그래. 하악. 야, 누구야? 주 딸이 너무 고맙다. 하하하하. 갑자기 왜 화내 주아야? 하하하하. 박은우 설득. 퇴줍달. 가서 혼자도 하고. 물도 하고. 나 진짜 잘 해야겠다. 너무 고마워, 이 두명. 진짜. 그. 주영이 방에서 풍선 많이 쏠 때마다 얄미웠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했던 내가 너무 하남자였고. 병신새끼였어. 이제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을게. 정말이야. 날 믿어줘. 밥 먹자. 네. 아니, 내 방송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랬었지. 근데 이제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나도 호감 분위기로. 아니, 당연하지. 주걱이랑 싹 다 호감 분위기지. 안 온 사람 딱 두 명 있어. 지금 비빔이랑 코잠이랑. 밥 먹자 이제. 응. 미안하다. 물 좀 주고. 야, 집밥 오랜만에 먹으면 나를 빼. 그지? 집밥이요? 네. 네. 아니, 우리 집에서 이런 여자가 차려주는 밥 선물. 네. 전 처음 보고 봐서. 맞아. 나 이거 같게 못 쓸 것 같아. 이거 처음인 것 같아. 어. 코지? 코지? 아, 코지야. 그래, 코지야. 알겠어. 야, 진짜 꼬들밥을 해왔네. 네. 밥을 한 거네? 네. 즉석밥 느낌이 아니네. 밥 했어요. 백미도. 백미도. 백미도 계속. 응. 약간 조금 당겨도 될 것 같아, 일로. 앞으로? 이쪽으로? 제 쪽으로. 그래, 이게 나아. 응. 코로나 하기 진짜 오랜만에 치워. 아, 우리 코지가. 300개 고맙다, 코지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지야, 오늘은 조금 무리해도 좋아. 나는 그래 생각한다. 내가 넣었다면 나한테 천십 개 쌌을 텐데. 자, 메뉴 소개 있겠습니다. 이거는. 캠 좀 내려줘. 캠 조금만 내려달라는데. 조금만 내릴까요? 아니, 근데 내리면 오히려 더 이상해. 이 밑에도 보여가지고. 이게 맞아. 이 위에도 이거 보여가지고. 어, 에바야 에바. 이게 맞아. 책상을 조금 내릴까요, 그러면? 오, 그러네? 책상을 내려봐. 내리면 돼? 어, 눌러봐. 스탑. 오, 좋은데? 책상은 내지. 말려 있으니까. 좋은데? 오케이. 자, 얘는 이제 오리고기 쌈이에요. 여기 깻잎이랑 뭍쌈 해가지고. 얘를 써서 야채를 꼭 하나씩 넣어서 드시면 돼요. 들었어요? 어. 잡채. 잡채랑. 방법 같고. 그다음에 연어 샐러드예요. 야, 연어 샐러드 이거 질이네. 그리고. 얘가 서양 음식 잘하더라. 양식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채살. 네, 부채살. 그리고 얘는 엔다이브라고. 약간 이거 술안주로 먹으면 좋은데. 이거 크림치즈랑 이거 위에. 그래놀라 이거 견과류랑 해가지고 먹으면 돼요. 전이고. 저거 아시죠, 나물? 한국식. 네, 한국식. 야, 넌 진짜 시집가도 되겠다, 주영아. 진짜로. 시집 가려고요. 와, 기간을 낀다. 기간을 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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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폭박이야. 이거 밖에 못해서 미안해. 편의점 폭박이 혹시 어제 저한테 셀렉엠이라고 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 먹자 다들. 아, 진짜 너무 좋구나. 드십시다. 응. 저는 뭐. 이거 한우예요. 소고기 한우예요. 응. 생선조건 있으니까 저는 이거 산조. 이 미역국부터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메인인데? 응. 더 달라고 하실까봐 큰 대 준비했어요. 미역국에 소고기도 한우예요, 한우. 소고기도 한우예요, 한우.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와. 고기. 고기 반, 물 반이네, 이거. 응. 고기 많이 넣었구나. 응. 양진머리구나, 이거. 음. 이하태깃쌈 개주린다. 난 콩나면 먹는데. 와. 한숨가도 봤다는. 응, 맛있다? 응, 맛있다? 이야. 맛있네. 응. 음. 아, 주영이 요리 잘하네. 얘 일단 술 먹은 때 먹으면 되니까. 아, 진짜. 응. 여태껏 만났던 모든. 아, 그만 그만. 야, 고생 많았다. 천천히 찼소. 천천히 찼소. 음. 아우. 음. 음. 컵나면. 브루주아에 난 생수 한 병으로 살아감. 아.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야, 삼산하니 맛있네. 아니,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주영이가 여성스럽다. 응? 아니. 진짜로. 그분들이 들으면은 속상할까봐. 아니, 내 기준이야. 와.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말 안 했으면 좋겠나 봐. 네가 최고란 뜻이야. 나야 좋은 말이지. 근데 이제. 크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깻잎에다가 무쌍무에다가 이거. 와. 맛있어. 10만 개. 다슴이 웅장해지고. 그러니까. 오. 천 10개. 현님 감사합니다. 아. 현이네. 주영쓰 오늘 왜 예쁘지? 아. 일본. 아. 현이. 현이야? 야. 형 나락 갔을 때 같이 게임해 주었던 그 현이구나. 내가 진짜 니들 잊지 않는다. 디스코드에서 우리 새벽에. 어? 같이 게임하고. 그러다가 방 오픈돼 있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코트 형 방송 복귀 언제요? 이지랄한 말. 아이씨. 하고 관세하고 했던 그 시절. 고맙다. 진짜. 너네가 나랑 놀아줘서. 그게 난 너무 고마웠어. 정말로. 메뉴 선정 좋았죠? 다 건강식이에요. 고맙다. 연어 두꺼운 거 봐. 음. 음. 연어 존나 맛있는데. 연어. 개 두꺼운데. 그래서 뒤에 있으면 좋을까? 음. 음. 딱 좋아. 뭔가. 음. 그동안 방송해왔던 거에 대해서. 음.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어. 근데 그거가 굉장히. 컸던 일이구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책임감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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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님. 왜 고기 안 드세요? 예? 고기 드셔야 돼요. 힘내셔야죠. 아. 그럼요. 네. 네 생일 때 뭐 했었지? 네 생일 언제 왔냐? 12월 달이요. 요새 고시네. 음. 밥 먹었어요. 나가서. 고기. 형님 고기 사줬어요. 작년에? 작년에. 내가 고기 사줬어? 후미 형이랑 같이 가가지고. 음. 맞아. 기억난다. 존나 추운 날 맞지? 맞아. 와. 후미는 지금 현생 살기 바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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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다 준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니? 래퍼님이 도와주니까. 응. 진짜. 음. 진짜 맛있다. 부채살 개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음. 고마워. 고마워. 황. 차차차차차. 와. 10만 개 채웠다 오빠. 시오시오시오 오늘 지갑 열리는 날. 진짜. 그러니까 너무 고맙네. 지갑 열리는 날이야. 근데 생일 지나고 나서도 안 쏘면 안 돼? 네. 통막 멘트 하지마. 알았어. 가만히 있으세요. 1위 100개 무난 인사는 국룩입니다. 주거기 고맙다. 음. 우와. 우리 무무가 청결을. 음. 맛있다.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무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방송하면. 30만 개는 거뜬하겠는데. 방송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겠지. 내가 오늘. 단글병 천해. 음. 날씨피 연어 하나도 못 먹었냐? 응. 연어 좀 먹어봐. 응. 아아. 잠깐만요. 연어를 안 좋아했는데. 형이 먹어내서 먹겠습니다. 연어를 안 좋아해? 응. 연어를 왜 안 좋아해? 못 먹진 않아. 느끼해요. 음. 연어는 못 먹는 게 좀 있네요. 아니죠. 안 먹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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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음. 알라뷰닉입니다. 연어가 신선하다니까. 애플도 맛있네 옆에 있는. 응. 이거 뿌리신 거예요? 네. 레몬 드시고. 그래서 맛있었구나. 알라뷰. 알라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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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워래프트 형님. 그러니까. 파워래프트 형님이. 바쁘신가 보지 뭐. 괜찮았는데.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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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님은. 나. 축가하러. 대구 내려갔을 때. 어떻게 보면. 남의 결혼식인데. 거기 그리고 또. 이렇게 딱. 얘기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 오니까. 20만원. 현금으로 주시면서. 어.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용돈 주셔서. 그랬단 말이야. 음. 핑크색 셔츠도 잘 봤네 우리 피뉴 태훈이에요 주영 게이 만나고 밝아진 거 같아 참 보기 좋다 우리 둘 다 서로한테 좀 어떤 시너지가 있었지 나도 밝아졌지 랄프님은 제가 나타나고 뭐가 달라지셨어요? 음... 저요? 왜 그럴 수도 있죠? 왜? 최 박근혜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맞죠? 저는 똑같죠 근데 배경 진짜 크로마키 같아 저렇게 해도 근데 오늘 깨달았어 뭐?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겠다는 거 왜? 배불러? 아니 잘하면 차일 거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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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안 먹으면 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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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안 했어요 천천히 먹어야겠어 그렇죠 어... 나 너무 흥분했다 지금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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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전달 고맙다 음...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음... 이렇게 음식 다 해주고 생일인데 생일상 차려주고 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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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빠 종사 사이에요 배운 거야? 이게 아무래도 지방이 전라도 지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리의 베이스가 있다니까 음식 잘하잖아요 오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남자의 완성은 여자인 것 같아 봐봐 남자의 완성은 여자인 게 돈 많이 벌고 직장을 갖고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들 있잖아 남자로서 사는 데의 그 과정 근데 남자의 완성은 결국 여자인 것 같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진짜 왜 이 말이 왜?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한남 같아서 멋집니다 여자를 종속성 시킨다 이런 거 아니라 가족을 꾸리는 게 남자의 그거지 완벽함을 채워주는 게 뭔가 항상 김주환 노래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사는데 뭔가 외롭다 그런 이 저기에서 말한 거지 내 말이 아 그래도 제목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렇지 응 직장료 한 명도 안 오노 혼자 다른 플랫폼이노 형은 운동만 하잖아 정말로 응 멘트 괜찮은데 응 의도는 괜찮았으나 응 오빠가 말하면 약간 가정을 꾸리는 게 완성이다 약간 이런 말이 들어간 좋은 의도 좋은 의도였어 좋은 얘기야 응 맞아 내일도 있지 응 내일 좀 일찍 켜야겠다 너 진짜 농협이 제이 없구나 야 솔직한 말로 내가 복귀하고 나서 지금 뭐 덕을 쌓기로 해서 뭘 했어 뭐 합방 요청 많이 왔었는데 거기 나가봐 나 싫어하는 팬덤도 있는데 아 코트는 좀 코트는 조금 그런 거 솔직히 내가 영향 안 받겠어 그래서 난 내 팬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 한 거지 사실 응 그리고 내가 다 전해자 맞잖아 근데 그런 불편한 얘기를 일부러 막 꺼내가지고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어 뭐 BJ들이 축하 안 해주러 오고 BJ들한테 왕따고 다 필요 없어 조금 팬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나 있잖아 그래 그래 존목질 해가지고 처망하는 BJ들도 많아 여러분들 생각보다 맞아 어 제일 중요한 건 내 것을 지키는 거고 내 내실을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떤 BJ가 10만 개를 이렇게 100명이 넘는 팬들한테 팬만으로도 채워주냐 음 그렇죠 뭐 한 8명 10명 정도 되는 그런 어 돈 쏘는 팬들 몇몇한테 그렇게 받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내 자존감이 안 죽었다는 거지 근데 이것마저 없을까 봐 내가 어제 조금 그랬던 거고 음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막은 살 다 돼가니까 이제야 어른 같네 우리도 항상 고마워 고기가 진짜 맛있네 이게 버터를 듬뿍 했잖아 응 스테이크 같은 거네 응 들은 게 너무 고맙고 맞아 여러 명 사서 이렇게 10만 개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거야 응 한 명 할 때 만 개 맞는 거보다 100명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 개 채워주면 더 멋있잖아 그치 근데 10만 개까지 됐어 근데 오빠 응 그때 아미수 6주년 끝나고 아유 60회 그때 끝나고 응 오빠가 회식비도 쌌는데 응 응 아무도 안 오긴 하네 아 그 저기 BJ들 응 그 은비들 은비들 괜찮아 그거 뭐 그냥 그날 잘 즐기려고 내가 100만 원 쓴 거지 거기다가 아 100만 원이나 고등학생님 바라고 한 게 아니야 아 그래 고등학생님 바라고 한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그래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응 아냐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걸 맞아 응 너무 많았어 응 내가 말한 거야 내가 오빠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때 안 쓰면 안 될 거 같았어 뭔가 근데 멋있었어 그렇게 해준 사람 없으니까 아니 응 윤대훈 사석 미드 하면서 살면서 처음 들었다고? 응 응 진짜 미역국 맛있어 아 미역국 진짜 제대로다 벌써 한 그릇 다 먹었나? 예 한 그릇 다 먹어? 아닙니다 응 저는 국을 딱 먹고 국을 다 먹어봐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네요 여기 제일 남기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국이야 미역국이야 그럼요 이거 말아먹어야겠다 말아먹고 술을 내일 먹자 그냥 오늘 나물은 이제 술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나물이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 비빔밥에 먹으면 돼요 응 잡채랑 이거로 놔둘 수 있다 응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는 싸먹으면 돼 싸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놓는 게 맞는 거 같아 응응응응 그렇게 해놓고 제일 빨리 먹어야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응 그게 맞겠다 내일 나 이거 비빔밥 먹어야겠다 응 응 계란누라기 딱 해가지고 응 딱 비빔밥 먹는 그거야 응 응 술 지금 먹으라고? 안돼 왜냐면 힘들어 너무 배불러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방송할 건 또 방송을 해야 돼 응 어 나는 그게 맞는 거 같아 질질 끌면서 그냥 그거 막 계속 쥐어짜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내일 이제 안 온 사람들 조금 이제 받고 그렇게 하는 느낌이 맞는 거고 그냥 방송은 평소 방송대로 하는 게 맞지 생일이 뭐라고 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진짜 척적이 아니라 걸 진짜 많이 느껴 내가 잘 생각했구나 응 그니까 오시부터 가자 응 그것도 맞지 응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니 프로 소리 듣지 윤프로 응 진짜 뭐야 오늘은 형 말이야 왜 수염이 뭐 몇 가닥만 뜨고 진짜 주염아 조심히 갈아 응 알았어 그리고 형 솔직하게 몇 개 예상해서 나 솔직히 진짜 10만 개 되는 것도 솔직히 예상 안 됐었어 어저께 내가 2만 개도 못 찾았었거든 진짜? 응 주염이 남아있어 응 가야지 아니 얘기할 게 뭐냐면 그 그 얘기할 게 뭐예요 아 저 아까 불었어요 뭐 얘기할 게 뭐 오시오 한 다음에 엔 아 아 아 아 까먹었죠? 까먹었어. 나 담배 한 대 삐고 올게. 나 이거까지 먹어도 되지. 왜냐면은 솔직히 고기 다 건져 먹었어. 잘했어. 그럼 먹어 봐. 억지 먹지 마. 공주 많긴 했어요. 한 시간 더 올게. 담배 좀 주고. 케이크 아까 했어요. 뭐라고 했지? 먹냐고요? 이따가 수화 좀 되면 그렇지. 10년이? 네? 48 그걸 빠져나가노. 우와. 담배. 개 웃겨. 내 반지 사이즈도 모르고 나한테 반지 줄기가 없는데 반지를 줄여. 홍현이도 넣어주세요. 다 먹었다. 주영아 카페 틀고 오셔도 가자. 아 그거 어제 개 조리돌림 나가던데? 아 이거를 잘 쌓여놔야겠다. 면무. 이거 잘 쌓여놔야 돼. 내가 줘도 많이 먹었지? 화장실 갔다 화장실. 주영이 너무 갈부지 마라 진펜으로 삐진다. 내가 언제? 내일 해가지고 내일은 그럼 LA갈비랑 이거 비빔밥이랑 해먹으면 되겠다. 있어요. 굴비도 사실 오늘 있었어. 근데 이제 너무 일 커져가지고 못한거야. 저 157인데요? 155라뇨. 한창 큰데. 주영이 건들지 마라. 오늘만큼은 무한 실드다. 누나 예뻐요. 나갈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웨이비 받아서 넣어. 1년에 한번 먹는다는 나갈비 디귿. 내일 휴방 안한대요. 내일 그거 한다는데? 방송을 일찍 켠다는데? 응가하러 간듯? 해서 내일 이 우리 고기 자자자 썰어가지고 이거 나무리랑 해서 비빔밥 해먹고 그다음에 네. 야 김주영 오늘 정말 고맙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LA갈비 해가지고 먹어도 딱인데? 응. 저 프로포즈 하라고요? 주영아 고마워. 저 돼지 만나줘서.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잘 드신 거 맞아요? 사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또 먹었기 때문에. 형도 봤어요. 저 밥 먹는 거. 10시에 먹었어요. 10시에. 그럼 진짜 많이 드셨네. 네. 네. 제가 슬슬 좀 포장해놓고 그냥 포장해볼게요. 내일 비빔밥 해먹으면 될 때. 형이 치우는 거는 어차피 오늘 아주머니가 도구시기 때문에. 네. 치워주셨겁니다. 그 포장해놓을 것만 할게요. 그 그거 싸놔야되면. 딱 타이밍이 좀 어떻게 해야지. 사랑해 김주영. 어? 나도 사랑해 누구야 너. 아. 웨이비. 이거 되게 나 좋아한다. 웨이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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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